정말? 하루종일 가능? 극한 레벨 1 생활 밀착 지속력 오 설마 마스크에도? 극한 레벨 2 라이프 프루프 우와 대박 근데 근데 엄청 매운 거 먹으면 못 버티지 않아? 극한 레벨 3 땀과 묻어남에 강한 라이프 포뮬라로 라이프 프루프 우와 진짜 바르고 운동해도 되겠다 극한 레벨 4 아니 진짜 된다고? 극한 레벨 끝판왕 만원 버스도? 우와 하루종일 오래가는 밀착력 값 인정